민규씨, 뭐해? 열려진 방문 사이로 나영의 밝은 미소가 보였다. 나 들어가도 돼? 네? 새삼스럽긴. 들어와. 샤워했구나. 음, 냄새 좋다. 스킨 냄새야? 비도 냄새야? 나영은 내 뒤로 와서 양 어깨를 잡고는 냄새 맡는 신용을 했다. 야, 왜 이래? 냄새가 좋아서 그래. 그만해, 인마. 지금 민규씨 얼마나 매력 있게 보이는 줄 알아? 나영이 내 뺨에 입술을 살짝 눌렀다. 어쭈, 이 여자 하는 짓 좀 봐. 여자가 뭐, 남자가 얼마나 고지식하면 그럴까? 우리가 키스 한 번 안 했다면 누가 믿겠어? 남들이 믿거나 말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 그렇게 억울하면 까짓 거 하지 뭐. 이 앞으로 와. 원 없이 해줄게. 됐네, 됐어. 모두 다 깨진 다음에 하긴 뭘 해. 나영은 내 어깨를 주먹으로 두드리더니 창가로 갔다. 나영아, 너 시집 갈 때가 됐나 보다? 지금 나 놀리는 거야? 그녀의 붉어진 얼굴을 보는 건 처음이었다. 놀리긴 인마. 민규씨. 심각한 목소리였다. 말해봐. 서울로 오면 안 돼? 민규씨 직장 말이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니? 여기저기서 감원 바람인데 직장을 옮기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더구나 대덕은 내가 원하던 곳이잖아. 그럼 내가 대덕으로 갈까? 어차피 백수 신세인데 아파트 전세 얻어가지고 거기서 살면 되겠다. 그치? 그냥 받아 넘기기엔 나영의 말투가 의외로 진지하게 들렸다. 왜 그러는지 얘기를 해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는 무슨. 심심해서 그런다 왜. 입술을 삐죽 내밀며 눈웃음치던 나영이 금방 장난기 섞인 표정으로 돌아왔다. 너 대덕에 오면 나랑 놀 시간이나 있는 줄 알아? 물론 농담이겠지만 공연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다시 일을 하든지 어학을 꾸준히 공부하든지 아니면 시집을 가든지 그래라. 알았어 알았어. 농담인 줄 안다면서 변명 한 번 거창하네. 변명이 아니라 너한테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하는 게 미안해서 그래. 이건 진심이야. 가끔 나영과의 시간이 서먹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이런 느낌은 꽤 오래전부터였다. 졸업한 후 나이를 점점 더해감에 따라 둘의 관계를 확실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럴 거 뭐 있나 남자친구보다 더 편한 여자친구일 뿐인데 라는 생각에 몇 번을 지나쳐버리곤 했다. 그러다가도 문득 나영을 결혼 상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인지 진실인지 모를 감정에 휩싸일 때도 있었다. 그런 감정은 나영도 마찬가지인지 요즘 들어 부쩍 관계를 확인하려 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두 사람의 결혼을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오직 어머니뿐이었다. 며칠 전에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는데 여자가 남자에게 나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였나라며 울먹이는 장면이 나오더라.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는 남자의 표정이 무척이나 난감해 보였어. 그걸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알아? 글쎄 민규 씨한테 나는 어떤 여자일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 그저 오래된 친구일 뿐일까? 아니면 이성으로서 생각하고 혹시 나를 마음에 품고 있는 건 아닐까? 민규 씨 지금 대답해 줄 수 있어? 어느 쪽인지 말이야. 나 역시 그녀와 같은 갈등을 겪으면서도 결론 내리지 못했던 일이었기에 대답이 쉽게 나오질 않았다. 말 안 해줄 거야? 민규 씨 마음을 알고 싶어. 사실은 나도 너와 같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었어. 우리 관계가 확실해하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는데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았어. 대바다 물어서 미안하지만 넌 어떠니? 겁봐. 그래서 민규 씨가 얄미울 때가 있다는 거야. 아직 내 맘도 눈치채지 못했다니. 네가 언제 말이나 했니? 말을 하지 않아서 모른다고? 그럼 말해주지. 아니야, 아니야. 그만둬. 후회하게 될까 봐서 두려워. 자존심에 허락하지도 않고. 나 만날 때 언제 자존심 갖고 나왔었니? 그러지 말고 빨리 말해봐. 내가 민규 씨 사랑하는 것 정말 몰랐어? 우리가 만난 시간들이 얼만데 사람이 어쩜 그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 나 민규 씨 사랑하고 있어. 아주 많이. 나도 널 사랑해. 라는 말이 가슴 속에서 맴돌았다. 거짓 감정은 아닌 것 같은데 말하는 것이 망설여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미안했다. 창가에 서 있는 나영에게로 다가갔다. 그녀는 쏟아지는 비를 망연히 바라보고 있었다. 미안하다. 나영을 조심스럽게 가만히 안았다. 정말 미안해. 나영아, 내가 그동안... 됐어. 말하지 마. 아무 얘기도 하지 마. 내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나영이 내 말을 막았다. 이제 오전 나절이 지났을 뿐인데 하늘이 점점 컴컴해지며 빗줄기가 유리를 뚫을 것처럼 굵고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다. 내일까지 비가 그치질 않는다면. 빗속에서 박스와 가방 몇 개를 작은 용달차에 싣고 떠나는 그녀의 초라한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이렇게 비가 오면 내일 못 갈 거야. 비가 멈춘다 해도... 그래, 맞아. 왜 한 번도 그녀를 말리지 않았지? 내가 적극적으로 설득하면 어머니도 차츰 마음을 열지도 모르지 않는가. 이렇게 빨리 옮긴다면 나중에 화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이 뻔하다. 형수 입장에서야 서두르는 게 당연하겠지만 아니, 당연한 일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정리했는지 모르지만 창고 같은 그곳으로 보낼 순 없다. 형이 우릴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영을 안고 있던 손을 풀었다. 나영아, 네 마음 진심으로 고맙게 받아들이고 나도 노력할게. 너에게 무심했던 건 아니었는데 할진 참 부끄럽다. 앞으로는 잘해볼게. 알았어. 나도 고마워, 민규 씨. 나영의 눈에 이슬이 맺혀 있었다. 내 성격에 맺고 끊는 데가 없이 미적지근한 곳이 있었나 보다. 어느 때는 남매처럼 또 어느 때는 친구처럼 지내던 나영이었다. 사랑이든 우정이든 진작 했어야 될 갈등이었다. 형수가 기다리겠다. 우리 내려가자. 맞아. 자기 아침 먹으라고 올라온 건데 해인 씨 많이 기다리겠다. 나영이 깜짝 놀라며 앞장섰다. 나영과 함께 부엌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재빨리 가스레인지에 불을 당겼다. 해인 씨, 미안해요. 바로 내려온다는 게 바보 같은 남자랑 얘기 좀 하느라고 늦었어요. 나영이 그녀 곁으로 다가가서 변명을 늘어놓았다. 어허, 도련님이 바보세요? 난 몰랐어요. 나영의 농담 섞인 변명에 그녀 역시 농담으로 대꾸하자 순간이나마 모처럼 집안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천지에 아무도 없다라는 이모의 말이 다시 떠오르더니 기운이 쑥 빠져나가는 듯 했다. 그녀가 집을 떠나지 않는다면 나영과 결혼해서 형수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바람을 가져보았다. 나영과 나는 1층에서 생활하고 2층 전체를 그녀에게 쓰게 하리라. 내가 쓰던 방은 화실로 꾸미고 정원이 잘 내려다 보이는 거실 통유리 앞에 고급스러운 카펫을 깐 다음 안락한 가죽 의자를 놓으리라. 그리고 안락의자에 푹 파묻혀 커피와 음악을 음미하며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 휴식의 달콤함도 느껴보게 하리라. 그런데 이제 다시 혼자가 된다면 민규씨 어 환상은 깨졌지만 생각대로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설레기까지 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식사하라고 불렀어. 그녀가 반찬을 그릇에 담아주면 나영이 식탁으로 날랐다. 어머 해인씨 아우 무국 너무 맛있겠다. 그런데 웬 국을 이렇게 많이 끓였어요? 어머님이 무국을 좋아하세요. 가스레인지 위에 사골이나 끓일 때 사용하는 커다란 솥이 얹어있었다. 그것도 집을 떠날 준비인가요? 그러고 보니 식탁 위엔 오랜만에 보는 밑반찬들이 많았다. 버섯 볶음 버섯 볶음 멸치와 고추조림 연근튀김과 조림 새콤하면서도 매운듯하게 양념한 젓갈류 등 모두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어떻게든 그녀를 잡아야겠다는 급한 마음이 들자 밥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가 다 먹었다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그러자 나영과 나만이 식사하는 자리가 되었다. 나영아 형수 내일 이사하는 거 알지? 응 그래서 국이며 반찬이며 어머니가 잘 드시는 걸로 이렇게 준비한 거 같아. 가슴 아파 죽겠어. 어머니가 너무 그러시니 나가는 것이 낫겠다 싶어 이해했었는데 아무래도 틀린 생각인 것 같다. 말려야겠어. 짐까지 다 쌌나 본데 마음을 바꿀까? 어떻게든 설득해야지. 갈 곳은 구했어? 친구가 써던 작업실이란 곳인데 그거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겨우 국구름만 비운 식사를 마친 다음 나영과 함께 식탁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녀가 주방으로 들어왔다. 제가 할 테니 나가 계세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핸씨. 커피는 내가 끓일 테니까 거실로 가세요.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는 걸 보면서 나는 현관 밖으로 나왔다. 빗줄기 때문에 현관 기둥에 바짝 붙어서서 담배를 피웠다. 초라하게 쌓여진 박스들이 열려진 차고 문틈을 통해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다시 거실로 들어서자 나영이와 함께 두 개의 커피잔만 놓여 있었다. 형수는? 안 드신대. 그녀는 부엌에서 식탁볼을 바꾸고 있는 중이었다. 하루 종일 일만 하실 거예요.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한쪽에 세워진 유리를 얼른 들어서 식탁 위에 바로 올려놓았다. 내가 없으면 몰라도 이렇게 무거운걸. 그녀는 내 말을 묵묵히 듣고 있을 뿐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얼굴은 지난주보다 더 여의어 보였다. 아직도 식사를 잘 못하시나 봐요.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아니에요. 요즘은 조금씩 먹어요. 특별히 아픈 데는 없고요? 그럼요. 이제 좋아질 거예요. 마치 이 집에서 나가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좋아질 거라는 뜻처럼 들리는데요. 아니라는 거 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힘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였다. 욕하고 소리치는 어머니보다 더 나쁜 사람인 거 아세요? 나갈 준비할 거 하나도 없다 하면서 내 방과 욕실은 뭐예요? 거실이고 부엌이며 온 집안 대청소에다 밑반찬까지. 그것도 어머니가 좋아하는 걸로만. 마당에 잔디도 깎았더군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데. 그러고 싶어요. 나가서도 그런 식으로 살 건가요? 혼자 툭하면 울면서 그렇게 살 거냐고요? 그만하세요. 떨리는 목소리였다. 저, 잠깐 거실로 나오실래요? 의논할 게 있어서요. 지금 같이 나가요. 그녀와 내가 주방에서 나가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나영이 일어섰다. 민규 씨, 나 2층에 가 있을게. 나영으로서는 자리를 피해주려는 마음이었겠지만,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었다. 나영이 함께 있어도 되겠죠? 그럼요. 무슨 일인지 몰라도 나영 씨는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뭘. 어, 아니에요. 두 분 얘기 나누세요. 해인 씨, 저도 민규 씨랑 같은 마음이거든요. 우리 부탁 꼭 들어주길 바래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전 2층에서 비 오는 거 감상하면서 음악이나 듣겠어요. 제가 워낙 비를 좋아하거든요. 결국 나영이 자리를 비켜준 셈이 되어 두 사람만 마주 앉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어색한 침묵을 깨고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진작 했어야 되는 부탁이었는데,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탓에 오늘 해야 아차하고 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릴게요. 형수, 나가시는 거 취소하시죠? 그게 어려우면 뒤로 미루시던지 부탁합니다. 도련님, 저 쉽게 결정 지은 거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왜 나가시려는지, 왜 내가 취소해달라고 부탁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서로 말하지 않기로 해요. 살다 보면 이유야 없어질 수도, 다른 이유가 더 생길 수도 있을 테니까요. 지금 중요한 건 단 3개월만이라도 늦추어달라는 거죠. 마음 먹은 김에 내일 떠나겠어요. 그녀의 떠남을 막기 위해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을 모두 동원했다. 어머니에 대해 말을 하면 어머니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라고 해서 결국 작업실에 가봤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곳으로는 절대 보낼 수 없다고 했더니 그녀는 그럼 아파트라도 한 채 사주실래요? 하면서 소리내어 웃었다. 그러다가 이내 울상으로 변해버리는 그녀의 표정에는 깊은 우물이 숨겨져 있는 듯 했다. 또한 짧은 대답 속에 그녀의 확고한 결심이 엿보여서 나로선 포기할 수밖에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기예보 들으니까 비가 며칠 있어야 그친다는데 그친 다음에 가시면 어떨까요? 굳이 비 오는 날 가실 건 없잖아요. 이 부탁은 들어주실 거죠? 말을 하면서도 자꾸 화가 지밀었다. 오기로 꽉 막힌 여자. 인간미라고는 약에 쓰려 해도 찾을 수 없는 여자라는 낙인을 내 마음속에 눌러보았다. 그만큼 섭섭했고 심지어는 불쾌하기까지 했다. 한참을 넉나간 사람처럼 앉아있던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 지금은 내가 답답하겠지만 내년 2, 3월쯤이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때까지만이라도 뭘 알게 된다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저 그냥 도망가듯이 혼자 조용히 떠나게 도와주세요. 네? 도련님, 저도 이렇게 떠나고 싶지 않아요. 제발 그만하세요. 결국 그녀는 참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흑흑 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녀를 달래야 하는데 아무 말도 생각나질 않았다. 내년 2, 3월이면 알게 될 일은 무엇일까? 그때가 되면 지금의 답답한 마음이 다 풀리려나 무엇일까? 무엇일까? 그냥 하는 소린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을 바꾸었다. 그녀가 떠나는 일에 동주하는 것이 그녀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밤 10시경에 걸려온 어머니의 전화 내용은 어이가 없었다. 이모와 함께 찜질방에서 밤을 지내고 곧바로 가게에 나가겠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직까지 한 번도 집을 비운 적이 없었던 어머니가 하필이면 오늘 밤에 그것도 이모까지 함께라니 그녀가 나가는 것조차 보기 싫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 같아 어머니에게 은근히 화가 났다. 이런 대접을 받는 형수의 처지가 더 안쓰럽게 느껴지면서 그녀의 떠남은 백번 옳은 일이라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버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믿고 있는 어머니의 인격이 아직도 그대로라면 어머니의 행동 또한 이해 못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졸지에 생때 같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어떤 이유에서든 집을 나가는 며느리까지 챙겨야 한다면 그건 당신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지 않겠는가. 찜질방행은 어머니의 오기가 아니라 도피일지도 모른다. 두 여자의 처지가 어쩌면 그렇게 대립될 수 있을까. 한 사람에겐 생명같은 아들이오 한쪽은 사랑하는 남편이었는데 형은 두 사람에게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도록 견고한 벽을 남긴 것이다. 형의 부재가 남긴 흔적은 도처에 그렇게 널려 있었으니 일기예보에서 늦짝마라 하더니 비가 아니라 폭우가 쏟아졌다. 이 빗속에 기어코 가겠단 말인가. 밤새 방 안을 서성거렸다. 마음을 짓누르는 숱한 감정들이 새벽이 되어오자 주체하기 힘든 슬픔으로 변해 결국에는 주먹으로 입을 막은 채 오열을 토해냈다. 도망가듯이 혼자 조용히 떠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울던 형수. 천지에 아무도 없는 그녀. 만약 그녀가 내 누이라면 그 측은하고 가엾음을 어떻게 참아낼 수 있을까. 뼈의 형태가 겉으로 드러날 정도로 여인 손과 볼이 움푹 패인 얼굴 기운이라곤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듯이 들리는 작고 떨리는 목소리 오늘부터 마치 창고 같은 곳에서 무슨 힘으로 절망을 사귈 것인가. 발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계단을 내려왔다. 부엌으로 들어가 쌀을 한 컵 떠서 씻은 후 물을 부어놓았다. 쌀을 불릴 시간도 넉넉하지 않거니와 어제 저녁 식탁에서 밥 한 수저를 제대로 못 넘기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라 분쇄기를 찾았다. 쌀 아래 3분의 1가량 부서질 정도로 가볍게 분쇄기를 돌린 다음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부어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았다. 무엇이든 거절하는 그녀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아무것도 찾지 못한 나는 그저 속수무책일 뿐이었다. 떠나는 날 아침 겨우 죽 한 그릇이라니 이것만으로도 정성을 다하고 싶다는 내 마음은 진실이었다. 죽이 끓기 시작하자 불을 줄였다. 그런 다음 죽에 간할 양념을 준비했다. 그녀의 기호를 잘 몰라 소금과 간장 두 가지를 식탁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간단한 두어 가지의 밑반찬을 조금씩 덜어 잘게 썬 다음 작은 접시에 담고 수저와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아 식탁을 차렸다. 정성을 들여서일까 죽은 부드럽고 물의 양도 적당한 것 같았다. 다만 한 가지 죽의 양이 짐작보다 많았다. 싱크대를 뒤져 보은병을 찾아서 뜨거운 물에 헹궈놓았다. 불을 끈 다음 대접을 꺼내려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벽에 걸린 앞치마를 거두며 그녀가 먼저 아침 인사를 했다. 빗소리 때문에 잠을 설쳤어요. 형수는요? 저도 그랬어요. 어딘가 물난리 난 곳이 많겠어요. 밤새 내렸으니. 근데 냄비에다 뭐 하셨어요? 시장하신가 봐요. 잠깐만 여기 앉아보세요. 싱크대 쪽으로 오는 그녀를 막아서면서 식탁 의자를 뒤로 당겨주었다. 어서요. 오늘만은 제 앞에서 고집부릴 생각 마세요. 방금 불을 껐어도 다시 한 번 끓이기 위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다. 저 지금 아무것도 못 먹는데 알아요. 식사를 통 못하시더군요. 그렇다고 병원을 다니시는 것 같지도 않고 비라도 그치면 가시라고 해도 고집을 부리고 남아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당장 해드릴 수 있는 건 이 죽 한 그릇뿐이에요. 이것마저 거절하시면 정말 나쁜 사람으로 볼 겁니다. 아셨죠? 그녀에게 등을 돌린 채 죽을 저으며 말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짐은 정말 차고 있는 박스들하고 큰 가방 두 개면 됩니까? 네. 그동안 작업실 다시 꾸미고 대청소하느라고 잠깐씩 들렀었어요. 그때마다 이젤이나 캠퍼스 등 포장하기 애매한 것들을 미리 옮겨 놓았었거든요. 아, 저기요. 말을 하다 말고 망설이는 듯했다. 네, 말씀하세요. 이따가 열 시 반쯤 유나 대학원 후배가 차를 갖고 올 거예요. 12인승 팬이라 짐을 다 실을 수 있대요. 운전석 옆에라도 제 자리가 있겠지만 도련님이 저 발에다 주실 거죠? 오, 뜻밖이네요. 그런 부탁도 할 줄 아세요? 난 이런 부탁 받을 줄도 모르고 분명히 못 따라오게 할 텐데 뒤따라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고민하고 있었죠. 당연히 내가 모셔다 드려야죠. 자, 죽이 다 됐습니다. 내 성의니까 거절하지 마시고 다 드셔야 돼요. 죽 대접을 그녀 앞에 놓아주고 나도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밥을 통 못 넘기는 것 같아서 쌀을 살짝 갈았어요. 씹는 게 힘들면 그냥 삼켜도 돼요. 고마워요. 언젠가 휴가 끝나고 대덕에 가기 전날 나한테 삼계탕 해주셨죠? 그때 사실 집안이 좀 소란스러웠어요. 입맛으로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죠. 그래도 형수 정성을 생각해서 다 먹었더랬어요. 형수도 지금 그런 마음으로라도 드셔야 돼요. 먹을 엄두가 나지 않아서인지 난처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녀의 손을 잡아 수저를 쥐어 주었다.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손이 떨고 있었다. 힘들게 한 숟가락을 삼켰다. 죽이 참 잘 쏘어졌어요. 아주 부드러워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 번 죽을 떠넣었다. 그리고 또 한 번 천천히 천천히 드세요. 식은 땀을 흘리며 그녀는 죽그릇을 다 비웠다. 만세라도 부르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적지 않게 걱정도 되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다시 한 번 끓여서 보험병에 담아드릴 테니 조금조금씩 자주 드세요. 고마워요. 꼭 먹을게요. 그녀가 그녀가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다. 왜 일어나세요? 이거 치우려고요. 아니에요. 앉으세요.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침 드셔야죠. 잠을 설쳤더니 입맛도 없어요. 배고프면 내가 알아서 챙겨 먹을게요. 그녀가 갑자기 쿡쿡하며 입을 가리고 웃었다. 왜? 뭐가 우스워요? 갑자기 내가 참 간사한 것 같아서요. 저 있잖아요. 죽을 먹고 나니까 커피 생각이 나는 거 있죠. 도련님이 수어준 게 죽이 아니라 만병통치약 인가 봐요. 땀이 배어나와 흥건히 젖은 얼굴로 창백하게 웃는 그녀의 웃음은 치근하면서도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렇다면 까짓거 한 잔 마셔봐요. 대신 약하게 타줄게요.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 그녀가 마실 커피를 만드는 내 마음이 그랬다. 커피잔을 쟁반에 받쳐 들고 그녀 곁으로 가서 손을 잡아 끌었다. 그녀는 순순히 거실로 따라 나왔다. 자 여기 편하게 앉아서 천천히 드세요. 난 부엌 정리한 후 안방에서 조금 쉴게요. 그럼 2층으로 올라가겠어요. 할 일이 조금 남았거든요. 앙상하게 마른 몸을 이끌며 계단을 올라가는 그녀 모습은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이 위태로워 보였다. 죽 죽 한 그릇을 비우는데 그토록 많은 땀을 흘리는가 하면 눈에 띌 정도로 손을 떨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녀는 어디가 아픈 것이 분명했다. 실세 없이 쏟아붓는 빗속에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쓰러질 것 같은 몸으로 그녀는 집을 나섰다. 떠나기 전 그녀의 방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렸다 멈췄다 했다. 하얀 편지 봉투가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진 걸로 보아 어머니께 편지를 남긴 듯 했다. 작업실은 처음 보았던 창고가 아니었다. 새로 칠한 벽이 우선 실내를 넓게 보이게 했다. 뿐만 아니라 적당한 높이의 칸막이를 해서인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과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구별되어 그런대로 짜임새 있게 보였다. 칸막이를 지나면 침대가 놓여있고 서랍장과 채꼬지 등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싱크대도 비록 한 칸짜리지만 새로 바꾸었고 거미줄이 쳐져있던 유리창에는 체크무늬에 유럽풍 커튼이 드리워져 한결 아늑해 보였다. 처음 이곳에 와보고 가졌던 상막하고 어설픈 느낌과는 달리 오히려 혼자만의 사색에 잠길 수 있는 아지트처럼 느껴져 다소 마음이 놓였다. 유나 윤나 윤나 말 부탁합니다. 큰 길가에 세워둔 차까지 그녀가 나와주었다. 가슴 가득히 쌓인 말이 너무나 많았지만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제발 병원에 좀 가보세요. 저 지금은 아무 말 안겠습니다. 주말마다 올 테니까요. 그동안 도련님한테 너무 신세를 많이 졌어요. 저도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을게요. 정말 오늘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도련님하고 할 얘기가 많았었는데...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혼자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형이 없으니까 제가 돌봐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무섭지만 시어머니도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제 들어오지 않으신 건 저도 화가 나지만 그 양반도 무척 괴로우셨을 거라 믿어요. 늙으셨으니까 젊은 형수가 우리 어머니 좀 봐주세요. 저 정말이지 어머님께 서운해하지 않아요. 진심이에요. 그만 가보세요. 곱게 뻗은 길이 끝날 때까지 그녀의 모습이 백밀러 속에 담겨 있었다.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었나 보다. 목 뒤에 뻐근함을 느낀 것과 동시에 눈이 떠졌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열쇠를 탁자 위에 던지고는 바로 소파에 누워버렸던 생각이 났다. 잠깐 눈을 붙인 것 같은데 시간이 꽤 지난 모양이다. 날이 이미 저물어 거실은 캄캄했다. 몸을 일으켜 앉은 다음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보았다. 불을 켜기 위해 스위치 있는 곳까지 가는 것조차 귀찮을 정도로 몸이 피곤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들어올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에 소파에서 일어났다. 거실 중앙 기둥에 부착된 스위치를 올려 불을 밝히고는 2층으로 올라갔다. 마지막 계단을 딛는 순간 맞은편 벽에 눈이 멈췄다. 형수의 그림이 걸려있던 자리였다. 액자 크기만큼의 자국이 남아있는 도배지에 박힌 못 두 개가 가슴을 찌르는 듯했다. 나로서는 뭘 표현하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초상화였는데 주로 선을 많이 썼고 색채도 매우 강렬했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마구 뒤흔들어 놓을 정도로 강한 색채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에겐 애착이 많이 가는 그림이었던 모양이다. 다음에 좋은 작품 그리면 드릴게요. 그림을 내리면서 그녀는 무한했던지 더 좋은 작품을 주겠다고 약속했었다. 실없이 피식 웃음이 나왔다. 형의 방문이 조금 열려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스위치를 올려 불을 밝혔다. 방 안은 그 어디에서도 주인 없는 방이란 느낌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너무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가구들도 예전처럼 그 자리에 놓여있어 마치 외출 중인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다만 창가에 덩그러니 눕혀져 있는 침대가 쓸쓸해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주인 잃은 침대에 가만히 앉아 사방을 둘러보았다. 형과 형수의 안타까운 이별의 한이 방 안 여기저기에 가득 고여있는 듯했다. 형!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았다. 너무도 보고 싶었다. 형에 대한 그리움은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아픔으로 늘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형 생각이 더 간절했다. 이번에는 형수를 불러보았다. 그녀라도 있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적막하지는 않았었는데 그녀가 이사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다. 안 보면 멀어진다더니 하루에 두세 번씩 하던 전화도 일주일에 두세 번 하는 것으로 줄어들었다. 어머니 때문에 매주 주말마다 올라왔지만 그간 그녀를 찾아가 만난 적은 없었다. 어머니와 이모 옆에 앉아 말 버텨주고 나영을 만나다 보면 이틀이 금방 지나가 버렸다. 그녀가 사는 곳에 들러보지 못한 것은 시간이 부족한 탓도 있었지만 뚜렷한 용건 없이 찾아가는 것이 왠지 멋쩍어서였다. 물론 유나라는 친구에 대한 믿음도 이유 중에 하나이긴 했다. 하지만 더 솔직한 이유는 너무 고단했다. 연구, 논문 준비만 해도 숨이 막힐 지경인데 매주 서울을 오가는 것이 이만저만하게 피곤한 일이 아니었다. 이런 상태에서 어머니를 살펴 가며 기분 맞춰주고 위로해 주는 일마저도 짜증스럽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내일은 나영이와 함께 가봐야지 한참 새벽잠에 깊이 빠져 있을 때였다. 휴대폰 울리는 소리가 몇 번인가 들렸던 것 같았다. 잘못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다 나도 모르게 벌떡 몸을 일으켰다. 더 이상 가족 중에 나쁜 일은 없을 테고 대덕에서의 급한 호출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다급하게 휴대폰의 덮개를 열었다. 음성 메시지였다. 민기 씨 주무실 텐데 죄송해요. 저 유나예요. 혹시 서울 집에 계신가 해서요. 지금 제가 혜인이 휴대폰 가지고 있으니까 연락 좀 주시면 고맙겠어요. 부탁합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다섯 시가 가까웠다. 번호를 누르는 내 손이 가늘게 떨렸다. 유나 씨도 급했는지 벨 소리가 울리자마자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정민규입니다. 어머, 민규 씨 지금 서울이세요. 무슨 일이 있다는 걸 그녀의 다급한 목소리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었다. 서울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로... 혜인이가 지금 병원에 있어요. 네? 형수가요? 어디가 아파요? 많이 아픈가요? 지금 전화로 말씀드리긴 그렇고 일단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어요? 화난 사람처럼 유나 씨는 또박또박 힘주어 말을 했다. 가야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후회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사한 다음에 한 달이 넘도록 한 번도 찾아가지도 못한 것. 속이 아프다면서 가는 날까지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었는데도 무심하게 지나쳤던 일 등. 게다가 아무리 대청소를 하고 다시 꾸몄다 해도 어디까지나 작업실이지 여자 혼자 생활까지 겸할 장소는 아닌 곳에 이사를 하게 한 것 등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병원 응급실 입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있는데 유나 씨가 걸어오고 있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우선 저기 의자에 좀 앉죠. 혜인이는 지금 막 잠들었어요. 깨어나려면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도 형수를 먼저 봐야겠어요. 혜인이가 그렇게 걱정되면 진작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지 그랬어요. 유나 씨의 말에는 빈정거림과 함께 원망이 섞여 있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리둥절해하며 내가 물었으나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의자 가까이에 있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두 잔 뽑아와 하나를 네 개 건너면서 그녀도 옆에 앉았다. 혜인이 임신 중이었다는 거 아셨나요? 네? 네. 아이를 가졌었다고요. 지금은 유산되었지만요. 유산이라면? 말 그대로 유산요. 아이를 지웠다고요. 아이를 지우러 병원에 온 게 아니라 배가 너무 많이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그게 글쎄 유산되느라고 아팠던 거래요. 형수는 괜찮은 겁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보다도 민규 씨, 혜인이가 그댁에서 도대체 어떤 존재였죠? 사람 대접은 받고 살았나요? 네? 날카롭게 쏘아붙이는 그녀의 질문에 너무도 충격을 받아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오래오래 감추고 싶었던 걸 들키고 만 듯한 수치심 때문에 당황스럽고 난처하기만 할 뿐이었다. 제가 이러는 거 주제 넘은 일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혜인이에게 가족이 있다면 제가 왜 이러겠어요? 우린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친구예요. 친구도 가족 못지않게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민규 씨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나 씨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고맙게 생각도 하고요. 진심입니다. 여자들이 첫 아이를 가지면 대개 주위 어른들이 더 먼저 눈치채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준다고 들었는데 그녀는 목이 메이는지 말을 잇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물 마른 밥그릇을 앞에 놓고 물만 겨우 떠먹던 모습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쓰러질 듯 횡단보도를 건너오던 모습 과일 빙수 한 그릇을 얼음 녹은 물까지 급히 먹던 모습이 떠올랐다. 갑자기 형을 잃은 충격과 어머니로부터 받는 고통으로 인해 식사를 하지 못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이유의 전부가 아니었던 것이다. 아울러 어머니가 퍼붓던 가진 욕설과 저주 그리고 무심함 우린 그녀 앞에 죄인이었다. 그녀를 두고 떠난 형까지도. 민호 씨 빈소에서 무척 놀랐어요. 아니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아들 잡아먹은 며느리 꼴 보기 싫어서 어머니가 집으로 가버렸다는 사람들의 수근거림을 듣고 혜인이를 끌고 나오고 싶은 걸 참느라고 혼났더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잡아먹다니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하지만 저 지금까지 혜인이에게도 모른 척했어요. 그런데 유나 씨는 담배에 불을 붙여 문 다음 깊게 한 모금을 빨더니 후 하고 소리내어 연기를 뱉어냈다. 손수건으로 눈 언저리를 닦으며 다시 말을 이었다. 사실은 혜인이가 이사하고 나서 몹시 알았어요. 열은 심한데 춥다면서 몸을 마구 떠는 거예요. 그동안의 긴장이 풀리면서 몸살이 찾아왔나 했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를 뿌드득 갈면서 울음도 아니고 소리치는 것도 아닌 악악하는 신음소리를 내며 몸소리치는 거예요. 저는 눈치챘어요. 그동안 눌러두었던 치욕, 분노, 서러움의 찌꺼기를 토해내는 중이라는 걸요. 싫다는 혜인이를 겨우 설득시켜서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의료보험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글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군요. 설마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뭔가 자고가 생긴 거라고. 그런데요. 그녀에게 말을 재촉했다. 혼인신고를 잘필 미루다 보니 그렇게 되었나 생각했어요. 그랬다 하더라도 말이 되지 않는 소리지만 어머니가 두 사람의 결혼 반대한 것도 모르시진 않겠죠? 알고 있어요. 결혼 승낙하는 대신 혼인신고는 1년 뒤에 하라고 하셨대요. 그때 민호 씨는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어머니가 우리한테 지는 게 자존심 상해서 억지를 부리시는 거라며 1년 뒤에 혼인신고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어쨌든 승낙해 주신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자고 했대요. 주민 등록도 주민 등록도 옮기지 못하게 해서 먼저 살던 집에 그대로 두고 왔는데 몇 달 뒤에 가보니까 집주인이 말소시켰다고 하더군요. 큰 죄 짓고 도망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해인이는 주민 등록도 없는 그야말로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이 된 거죠. 저 그날 어머니가 하신다는 가게에 찾아가려고 했었어요. 해인이를 무시하고 깔볼 만한 당신의 조건을 한 가지만 대보라고 말하려고요. 인간 자체로 치자면 해인이는 당신들보다 훨씬 우월한 인간이라는 말도 꼭 하고 싶었어요. 물론 인간이 인간을 무시할 만한 조건이란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너무 화가 나서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헌데 이상했어요. 민규 씨한테 미안하단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못 갔어요. 가시지 그랬어요. 이거 진심이에요. 가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그랬어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애써 참고 있자니 온몸이 굳어지는 듯해서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자꾸만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졌다. 이런 내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유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병원 안으로 들어가자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나타나는 것이 형수에게 도움될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을 하고 돌아가고 싶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도망친 다음 어디 가서 실컷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악 앞에서 대꾸 한마디 하지 않고 고스란히 받아들인 바보 같은 한 여자의 모습이 떠올라 꾹 눌러 참으며 묵묵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있는 곳은 일반 응급실이 아니라 6층에 있는 산부인과 회복실이었다. 이혜인 깨어났나요? 유나 씨가 회복실 문을 조금 열면서 물었다. 10분 정도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왜 이혜인 씨 보호자세요? 네 잠깐 기다려 보세요. 초록색의 수술복을 입은 간호사가 나오더니 이혜인 씨 보호자가 누구세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 쪽을 쳐다보았다. 유나 씨가 재빨리 다가가고 나도 뒤를 따랐다. 이혜인 씨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일단 입원을 하셔야겠어요. 자세한 거 내일 과장님 출근하시면 아시게 될 거고 우선 입원 수석부터 밟으세요. 원무가에 가시면 야간 근무자가 있을 테니까 이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계산하시고 다시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혜인이 많이 나쁜가요? 유나 씨가 걱정당긴 목소리로 물었다. 전 잘 모르지만 너무 허약하세요. 수술하실 때 선생님이 굉장히 긴장하셨어요. 원무가까지 가는 동안 두 사람 다 말이 없었다. 서류를 든 유나 씨가 앞장서고 난 그저 그녀 뒤를 묵묵히 따를 뿐이었다. 의료보험증 주세요. 서류를 들여다보던 원무가 직원이 컴퓨터 앞으로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다. 저 의료보험증이 없는데요. 아니 보험증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됐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병원비가 많이 나올 텐데요. 할 수 없죠. 뭐. 한 발 떨어져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나는 지갑을 꺼내들고 다가섰다. 오늘 나영이를 만나면 어머니 기분을 바꿔줄 핸드백이라도 하나 같이 고를까 해서 현금을 준비했었다. 그러다가 이모와 나영이도 마음에 걸려 다른 때보다 넉넉히 준비했는데 그래도 병원비로는 부족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신용카드 사용 안내가 눈에 띄었다. 다행히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였다. 이번 실은 몇 인용으로 하시겠어요? 직원이 물어오자 유나씨가 나를 돌아보았다. 1인실로 하죠. 1인실로 하겠어요. 내 말을 들은 유나씨가 다시 직원에게 대답을 했다. 유나씨 계산은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마침 카드가 되네요. 제 카드로 하겠어요. 이것만이라도 제가 하도록 해주세요. 부탁할게요. 이러시면 제가 꼭 돈 때문에 민규씨 부른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닌데. 유나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알아요. 알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잘 알아요. 연락 주지 않았으면 저 많이 서운했을 거예요. 걱정과는 달리 큰 액수는 아니었다. 계산을 마친 다음 저만치 서 있는 유나씨에게로 가서 영수증을 건네주자 그녀가 망설이는 듯하다가 말했다. 저 민규씨 실은 제가 민규씨에게 연락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사실 오늘 학부생들 데리고 스케치 여행 가는 날이거든요. 제가 맡은 일이 있기도 하지만 가지 못한다는 말을 갑작스레 할 수가 없어서요. 제가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3박 4일 예정인데 입원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후배한테 연락해서 혜인이 보살피게 할게요. 걔가 올 때까지만 옆에 좀 있어주세요. 아닙니다. 후배 보내지 마세요. 아주 남보다는 제가 낫겠죠. 그게 아니고 혜인이가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요. 산부인과 진료도 받을 텐데 제가 눈치껏 하겠습니다. 회사에도 나가셔야 되잖아요. 아이 참 어떡하죠. 발길이 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혜인이도 걱정되고 민규 씨도 걱정돼요. 아이 몰라 하여튼 올라가죠. 혜인이 보고 나서 갈래요. 유나 씨가 회복실 안으로 들어갔다. 난 문앞에서 오드컨이 서있었다. 조금 후 문이 활짝 열리더니 유나 씨가 휠체어를 밀고 나왔다. 한 달 동안에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양손에 주사 바늘을 꽂은 채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녀는 광대뼈가 드러날 정도로 여유어 있었다. 나와 눈이 잠깐 마주쳤다. 그러나 그녀도 나도 재빠르게 서로의 시선을 피했다. 나는 너무도 수치스럽고 미안해서 똑바로 쳐다보기가 힘들어 그랬는데 그녀는 왜 그랬을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시집 식구들 중에 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일까. 입원실로 옮긴 후 유나씨는 두 사람이 할 말이 있다면서 나에게 잠시만 자리를 피해달라고 했다. 나는 또다시 입원실 문 앞에 복도에 우드컨이 서있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유나씨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입원실 밖으로 나왔다. 아휴 고집이 보통 세야죠. 혼자 있겠다고 계속 우기는 바람에 혼났어요. 다른 뜻은 없고 서로 불편하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수 있고 또 그게 편하다는데 두 사람이 결정 지으세요. 전 지금부터 빠지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사실 제가 올 때까지 삼사일 정도는 혼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몸보다 마음이 너무 지쳐있는 상태라서 혼자 두기가 조금은 염려스러워요. 그런데 민규씨 회사는 어떡하죠? 참 유나씨도 걱정 말라니까요. 그럼 저는 민규씨 믿고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혜인이가 고집 부려도 제가 올 때까지 절대 대원시키면 안 돼요. 병원 현관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유나씨는 갈등을 겪는 듯 했다. 학생들 인소를 포기하고 친구의 병간호를 할까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안절부절 못하는 유나씨는 택시 택시 안에서도 몇 번인가 병원 쪽을 바라보았다. 나는 택시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난 후에도 한참 동안을 멍하니 서있었다. 더 이상 나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각자 자신의 생활로 돌아가 우리를 보고 있을 형의 눈길 아래 열심히 사는 일만 남아있을 뿐이라 여겼는데 문득 내년 2, 3월이면 알게 될 일이 아이 가진 것을 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나씨의 말처럼 식구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이토록 모심할 수가 있었을까 형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형은 알고 있었을까 아이는 형의 아기는 갑자기 세상을 등진 아빠에 놀라고 그 아빠를 잡아먹었다며 엄마에게 온갖 수머를 주는 할머니의 큰소리에 깜짝깜짝 놀라서 세상은 살 곳이 못된다면서 아빠를 따라간 걸까 그렇다면 형은 조금은 덜 외롭겠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세상 떠난 사람이 그리울 때면 왜 하늘을 보게 되는 건지 빌딩 사이로 보이는 먼 하늘에 형의 미소 같은 환한 햇살이 번지고 있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구요 다음 이야기에 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